청송 세계지질공원이 등재 1년 만에 관광객은 2배로 늘어나고 인지도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청송군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16년 200만 명이던 관광객이 2017년에는 450만 명으로 세계지질공원 인증 후 2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지질공원 해설사와 동반하는 체험교육형 관광 프로그램 참여가 5,670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지질공원에 대한 지역민의 인지도는 88.3%로 등재 이전보다 31% 높아졌고 다른 지역의 인지도도 13.1%로 이전보다 4배 이상 높아졌습니다.